이런 일을 애들 시키지 그래요. 아닙니다. 홍보자료들이에요. 검토할 게 좀 있어서요. 유 감독님. 아니 유 시장님. 네 이사님. 박선영 집엔 왜 가셨어요? 네? 최근에 그 집에 몇 번 방문한 걸로 아는데요. 아니 그건 어떻게 해요? 우리 회사에 기밀을 팔아먹은 스파이를 찾고 있는데 블루문의 박선영이 리스트에 올라 있어요. 박선영 씨를 감시하고 있다가 제가 그 집에 드나드니까 저까지 의심받는 건가요? 유 실장님은 회장님 가족이니까 의심까지는 아니고 무슨 일로 하셨는지 궁금해서요. 아 그게 그러니까 그 집과 동네를 배경으로 다큐영화를 한 편 찍어보려고요. 그 집을 배경으로 영화를요? 네. 뭐 알아보니까 그 동네가 서울 토박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더라고요. 뭐랄까 서울 토박이들이 사는 동네의 변천사라고나 할까요? 뭐 그런 류의 다큐를 한번 찍어보려고요. 아 그런 거군요. 뚜 limitations below. 우린